네 반갑습니다. 정놈입니다. 여기 지금 수인이약 운동하려고 반포 한강... 아 뭐야 맑고 있네 반포 한강공원 왔습니다. 야 근데 저희가 2시 반까지 보기로 했는데 이 새끼 3시 에 오고 지랄해 예 지금 수인이가 슈가 나와서 오랜만에 영상 나오게 됐네요. 예전에 그 홍대 영상 거기서 번호 따였는데 오늘도 딸 예정입니다. 야 지랄하지마. 아 너 근데 지금 스타일 개좋은데? 빡빡이요? 빡빡보게 돼. 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저도 좀 맘에 들어요. 진짜 개세보여 지금 일단 오늘 뭐 할거냐면 반포 한강공원 돌면서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건질거 있으면 찍고 오늘 간단하게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마디 해라. 가발.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간직 셔터 안누르고 말할 뻔했어 아깝네요 뒤질래요? 들어갑니다 아니 저기 뭐야 저 뒤쪽에 사람들 마늘에서 하고 싶은데 좀 인폐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사리고 있는데 형 빨리 하세요 맞짱 뜰래? 싫어 ee 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스 네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새끼 존나 세요. 너 군대에서 뭐 했어? 훈련 됐습니다. 행군하고 이사한 거 많이 했어요. 그 수인이하고 운동한 거 거의 한 1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근데 맞나? 반 년? 반 년? 와 씨 짬 씨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만해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